기본 스토리는 항상 단순하고 영원하다. 주식은 복권이 아니다. 모든 주식에는 기업이 붙어있다.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기업의 실적이 전보다 나빠지면 그 주식은 떨어진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 주식은 오른다.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 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익이 55배 증가했고 주식시장은 60배 올랐다. 전쟁 4회, 침체 9회, 대통령 8명, 탄핵 1회도 이런 성장을 바꾸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부제는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입니다. 제가 월가의 영웅을 3년 전에 리뷰를 했었는데요. 2021년 최신 개정판이 나와서 사놓기는 했는데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주식 명저들 중에서 꼭 한 권을 읽어야 된다고 하면 이 책을 권하고 싶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2500% 연평균 복리 수익률 28%의 누적 수익률을 올리며 마젤란 펀드를 140억 달러 규모, 처음 펀드를 맡았을 당시에 비해 500배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140억 달러 규모로 키워냈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들 최고의 펀드 매니저를 피터 린치라고 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1부, 2부, 3부를 다 리뷰를 했는데 최신 개정판에서는 밀레니엄 서문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것도 양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밀레니엄 서문에 정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본문의 리뷰에 앞서서 밀레니엄 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댓글에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을 달아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에 덧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인 주식으로 돌아가자. 1982년 8월에 시작된 강세장에서 주가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상승하여 다우 지수가 15배가 되었다. 피터 린치의 표현을 쓰면 그것은 15루타가 된다. 나는 다양한 성공 기업들 가운데서 15루타 종목을 발굴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시장 전체가 15루타라면 이것은 기절초풍할 보상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1929년 고가에서 1982년까지 다우 지수는 겨우 4루타였다. 반세기 동안 248에서 1046으로 올랐을 뿐이다. 이후 주가가 오를 때는 더 빨리 올랐다. 다우 지수가 2500에서 5000으로 2배가 되는데 8.3년이 걸렸고 5000에서 1만으로 2배가 되는 데는 겨우 3.5년 걸렸다. 1995년에서 1999년에는 20% 넘게 상승하는 해가 유례없이 5년이나 이어졌다. 전에는 20% 넘게 상승한 해가 3년 이상 이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월스트리트에 대형 강세장이 진행되자 시장을 믿었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고 회의적인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마젤란 펀드 운영을 맡았던 1970년 초의 침체장에서는 양쪽 모두 이런 강세장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시장이 저가에 이르렀을 때 사기가 꺾인 투자자들은 약세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했다.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은 다우지수가 1960년대 말에 도달했던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15년 동안 주식과 펀드를 계속 붙들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강세장이 영원하지 않으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가 최근 시장에 적용할 내용이 있는데요. 시장이 침체에 이르자 모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꺾여서 되게 우울하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는 아무리 뉴스에서 약세장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약세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하고 만약 저번 강세장 꼭대기처럼 강세장이 막 영원할 것처럼 매스컴이 이야기할 때는 강세장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시 만족을 주는 투자 방식이 주위에 널려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낡은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나는 구식 펀더멘탈에 따라 실적이 나오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즉 신규 시장에 진입하고 이익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주가가 오르는 성공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결함이 있지만 희생하고 있는 회사를 보유한다. 피터린치 포트폴리오의 전형적인 대박 종목들은 지금도 여전히 잘못 골라서 손실을 입는 종목이 있다. 실력을 발휘하는 데 대개 3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 쏟아지는 주가 정보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내가 좋아하는 인터넷 회사가 30달러에 거래되고 당신 종목이 10달러에 거래된다면 가격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내 종목이 당신 종목보다 낫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오늘이나 다음 주 미스터 마켓이 지불하는 가격을 보아서는 정보고속도로 시대에 2에서 3년 뒤 어느 회사가 성공할지 알 수가 없다. 만일 한 가지 데이터만 추적해야 한다면 이익을 추적하라. 그 회사에 이익이 있다면 말이다. 이 책에서 보겠지만 나는 이익이 조만간 주식투자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믿는다. 오늘 내일 다음 주에 주가를 자꾸 들여다보아도 정신만 산란해질 뿐이다. 그래서 요새 장이 침체를 겪고 변동폭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가치투자가 맞냐 장기투자가 맞냐는 회의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변동폭을 예측을 해서 즉 주가를 예측을 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터 린치는 주가를 자꾸 들여다보면 정신만 산란할 뿐이고 결국에 주식투자의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적을 하고 이익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간과했던 10루타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로 돌아가자 시스코 및 인텔과 함께 이 첨단 기술의 거함은 거의 처음부터 폭발적인 이익을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86년 주당 15센트의 기업을 공개했다. 3년 뒤에도 우리는 1달러 밑에서 매수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부터 80배가 올랐다. 이 주식은 여러 번 주식 분할을 했으므로 기업을 공개할 때 실제로 15센트에 거래된 것은 아니다. 미주리주 사람들이 증거를 보이시오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호로 성공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매수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투자 금액의 7배를 벌었다. 우리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에나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애플 컴퓨터를 제외하면 새 컴퓨터는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계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탑재하고 출시된다. 애플은 매력을 잃고 있다. 윈도우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많아질수록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애플 대신 윈도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짰다. 애플은 이제 궁지에 몰렸으며 매출액이 시장의 7에서 10%에 불과하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 제조업체들 델, 휴레패커드, 컴팩, IBM 등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격렬한 가격전쟁을 시작했다. 이 끊임없는 접점 때문에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이익이 줄어들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다. 빌 게이츠의 회사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움직이는 연료를 팔았기 때문이다. 시스코 역시 대박 종목이었다. 이 주식은 1990년 기업을 공개한 이후 480배 올랐다. 나는 일상적인 이유로 이 놀라운 종목을 간과했지만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이 종목을 발견했을 것이다. 많은 기업이 시스코 제품을 이용해서 자사의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했다. 이어 대학들도 시스코 제품을 이용해서 기숙사에 네트워크를 설치했다. 학생, 교수, 방문한 부모들이 이러한 진행과정을 보았을 것이다. 아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집에 가서 조사한 다음 시스코 주식을 샀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책의 주요 주제를 설명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스코를 최근 사례로 언급하였다.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직장, 쇼핑몰, 세차장, 식당, 그 밖의 유망한 새 기업이 등장하는 곳 어디서든지 관심을 기울이면 내일의 대박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즉, 피터 린치의 투자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아마추어 투자자들도 새로운 기업이 태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업이 점점 더 시세를 확장하는 것을 충분히 보고 그 주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초창기 이익을 내지 않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을 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피터 린치는 당신이 어떤 상점에서 쇼핑을 즐긴다는 이유로 그 상점 주식을 사라고 권하지도 않고 당신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든다고 그 제조업체의 주식을 사라고 권하지도 않으며 음식이 맛있다고 그 식당 주식을 사라고 권하지도 않는다. 상점, 제품, 식당이 마음에 든다면 당신이 흥미를 느낄 만한 좋은 이유가 되므로 조사 목록에 올려놓으라.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회사의 이익 전망, 재무 상태, 경쟁 상황, 확장 계획 등을 조사하기 전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 소매 기업에 투자한다면 투자할 핵심 요소 또 하나는 이 회사가 확장의 마지막 단계, 즉 약으로 치면 종반전에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다. 라디오세기나 토이저러스가 전국 90%의 점포망을 구축했다면 전국의 10%의 점포망을 갖췄을 때와는 전망이 확연히 다르다. 우리는 회사의 미래 성장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성장 속도가 언제 늦춰질 것인지 추적해야 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처음 시장에 진입해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을 샀다면 언제 그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거의 포화상태까지 이르렀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 이상 이 기업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 주식을 매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계속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계속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그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그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투자의 대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게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진정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금액이 나중에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특히 차트를 보고 고점과 저점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소소한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돈이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폭발적으로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마젤란을 떠난 이후 투자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나는 이제 수천 개 종목이 아니라 50개 종목만 추적한다. 나는 다양한 재단과 자선단체의 투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종목 선정은 소속 펀드 매니저들이 하고 있다. 유행을 쫓는 투자자들은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가 뉴 잉글랜드 골동품협회 소속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내 포트폴리오에는 저축대부 조합이 저평가되었을 때 헐값에 매수한 주식이 들어있다. 이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나는 아직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나는 1980년대부터 보유한 성장주도 여럿 있으며 1970년대부터 보유한 종목도 몇 개 있다. 이런 기업들은 계속 번창하고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낮아 보인다. 그 밖에 나는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내려간 고물 주식들도 아직 잔뜩 붙들고 있다. 나는 완고하거나 향수에 젖어서 이런 실망스러운 주식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회사가 나아진다는 근거가 있어서 보유하고 있다. 내 고물 주식들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떠오른다. 우리는 투자하는 모든 종목에서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원칙이다. 내 경험으로 포트폴리오의 10종목 가운데 6종목이 오르면 만족스러운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입는 손실은 투자한 금액으로 한정되지만 즉 주가는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익은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고물 주식에 1000달러 투자하면 최악의 경우 1000달러를 잃을 수 있다. 대박 종목에 1000달러 투자하면 몇 년에 걸쳐 1만 달러, 1만 5천 달러, 2만 달러 그 이상을 벌 수 있다. 대박 종목 몇 개만 있으면 평생의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이익으로 신통치 않은 종목에서 입은 손실을 모두 메우고도 남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말고 5에서 10종목에 나눠서 매수를 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저도 좋은 종목이 나오면 종목의 개수를 좀 더 늘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서 언급한 두 종목인 베들레엠 철강과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해서 최근 정보를 전하겠다. 둘 다 우리에게 유용한 교훈을 준다. 나는 늙어가는 우량주 베들레엠 철강이 1960년 이래 계속 쇠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유명한 늙은 기업은 취약한 신생 기업만큼이나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지 못하는 듯하다. 베들레엠 철강은 한때 미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하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계속 실망만 안기고 있다. 1958년에는 60달러였으나 1989년이 되자 17달러로 떨어져서 싸다고 매수한 싸구려 사냥꾼은 물론 충성스러운 주주들까지 응징했다. 1989년부터 주가는 또 한 차례 떨어져서 17달러에서 낮은 한자리 수로 내려앉았으니 싼 주식도 언제든지 더 싸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언젠가 베들레엠 철강이 다시 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소망이지 투자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피치 못해서 장기 투자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장기 투자는 싸다고 아무 주식이나 사서 보유하는 게 장기 투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싸다고 그 주식이 이익을 안 났는데 사면은 그 주식이 아무리 싸더라도 그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일단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이 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거를 보유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시적인 대외 악재나 경기 침체 사이클에 걸려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내려갔을 때는 파는 게 아니라 더 주식을 사모화해야 되고 하지만 장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그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가지고 그거를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장기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싼 주식도 언제든지 더 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11년 동안 오찬 및 만찬 연설을 할 때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반응은 만장일치였다. 한두 시간 만에 거래를 해치우는 데이트레이더를 포함해서 청중 모두가 자신은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했다. 장기 투자의 인기가 너무도 높아진 탓에 자신이 단기 투자자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코카인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편이 쉬울 정도다. 주식시장 뉴스는 찾기 힘든 상태였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라고 합니다. 그 뒤 곧 찾기 쉬워졌고 1980년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피하기가 힘들어졌다. 금융 날씨는 실제 날씨만큼이나 자세히 보도된다. 고가, 저가, 바닥, 변동성, 다음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예측과 그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등이 보도된다. 사람들은 장기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듣지만 온갖 등락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평을 듣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계속 단기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응을 자제하기가 매우 힘들다. 자동차 오일을 점검하듯이 주가를 6개월마다 점검하면서 최근의 등락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더 편안해질 것이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 시세를 보면 매매를 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나 많이 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주가에 너무 신경을 쓰면 절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처럼 장기 투자의 가치를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도 없지만 황금률이 그렇듯이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내가 속한 투자자 세대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조정기간에도 시장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내가 오랫동안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에 그동안 들어왔던 환매 요청으로 판단해보면 투자자들은 대단히 침착했다. 1990년 사담 후세인 약세장에서도 환매한 고객은 몇 퍼센트밖에 없었다. 데이 트레이더와 해지 펀드 덕분에 주식시장에는 이제 놀라운 속도로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다. 1989년에는 뉴욕 증권 시장에서 하루 거래량 3억 주가 매우 활발한 수준이었다. 이제 3억 주는 졸린 수준이고 8억 주라야 평균이다. 데이 트레이더들이 미스터마켓을 몰아냈는가? 활발한 주가지수 거래가 이와 관계가 있는가? 원인이 무엇이든 나는 데이 트레이더를 핵심 요소로 본다. 빈번한 거래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 변동성이 심해졌다. 10년 전에는 하루의 주가가 1% 넘게 오르내리는 날이 드물었다. 현재는 1% 이상 움직이는 날이 한 달에도 여러 번 나온다. 그런데 데이 트레이딩으로 생계를 유지할 확률은 경마장, 카지노 테이블, 비디오 포커로 돈을 벌 확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 나는 데이 트레이딩이 집에서 하는 카지노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집에서 하는 카지노는 서류 작성 부담까지 있다. 하루에 20번씩 거래하면 1년이면 거래가 5천 건인데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표로 만들어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데이 트레이딩은 여러 회계사를 먹여 살리는 카지노인 셈이다. 즉 요새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데 이때는 다 건건히 자신이 신고를 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물거든요. 이거는 정말 자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 그 엑셀로 받아서 자신이 지불한 수수료를 한번 집계를 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제가 한때 트레이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의 수수료 금액이 그동안 수익을 얻은 금액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게 이상해가지고 봤더니 수익 난 거를 다 수수료로 까먹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유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시장평론가들은 방송과 잡지에서 오늘의 시장과 과거 시장을 비교한다. 지금 시장은 1962년과 매우 비슷합니다. 1981년 시장이 떠오르는군요. 또는 매우 비관적인 느낌이 들면 우리는 다시 1929년 대공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최근에 이런 말 많이 하죠. 대공황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래 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용주는 내리고 대용주 특히 멋진 50종목만 계속 올랐던 1970년대 초와 많이 비교된다. 그러다가 1973년, 74년에 약세장이 오자 멋진 50종목도 50에서 80% 폭락했다. 이런 심란한 하락으로 대용주는 약세장에도 버틴다는 속설이 틀린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게 최근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거든요. 빅테크 주들이 거의 10년 이상 줄기차게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주만 투자를 하면 영원히 돈을 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 틀린 이야기였죠. 우리가 멋진 50종목을 매수해서 25년 동안 보유했다면 차라리 주식을 매도하라고 부추기는 라디오, TV, 잡지가 없는 무인도에 갇혀 있었더라면 그 실적에 불만은 없을 것이다. 비록 한 세대가 걸렸지만 멋진 50종목은 완전히 회복하고도 더 올랐다. 1990년대 중반이 되자 멋진 50종목은 1974년 이후 총수익률 기준으로 다우지수와 S&P500을 앞질렀다. 1972년 꼭대기 시세에 샀더라도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회의론자들이 너무 비싸다라는 가격에 50대 종목을 매수했다. 이 현대판 멋진 50종목이 1973년에서 1974년의 폭탄세일과 같은 폭락을 겪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역사를 돌아보면 조정 10% 이상 하락은 2년마다 발생하고 약세장 20% 이상 하락은 6년마다 발생한다. 무서운 약세장 30% 이상 하락은 1929년에서 1932년 대공황 이후 5번 찾아왔다. 약세장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확신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서 12개월 뒤 학자금이나 결혼비용 등에 쓸 돈으로는 절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하락장에서 손해보면서 억지로 주식을 팔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된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단기간에 쓸 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시장이 약세장으로 변했을 때 그 주식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장기 강세장에서도 때때로 폭락이 발생한다. 월가의 영웅이 출간되었을 때 주식이 1987년 폭락에서 막 회복하고 있었다. 50년 만에 최악의 폭락이 나이 아일랜드 골프 휴가와 우연히 겹쳤다. 아일랜드에 10번쯤 더 가본 뒤에야 내가 아일랜드 잔디를 밟아도 또 폭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아직은 1987년과 같은 폭락이 되풀이 되지 않았지만 1990년에 약세장이 찾아왔다. 내가 피델리티 마질란 펀드를 떠나던 해였다. 1987년 폭락에 많은 사람이 겁을 먹었지만 이틀 동안 35%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1990년이 더 무서웠다. 왜일까? 1987년에는 경제가 착실히 성장하고 있었고 은행들은 지불 능력이 있었으므로 펀더멘탈이 긍정적이었다. 1990년에는 경제가 침체하고 있었고 최대 규모 은행들도 궁지에 몰렸으며 미국은 이라크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전쟁에서 승리했고 경기 침체가 끝났으며 은행들이 회복되었고 주가는 현대 역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더 최근에는 1996년 봄, 1997년과 1998년 여름, 1999년 가을에 주요 지수의 10% 하락이 있었다. 1998년 8월에는 S&P500이 14.5% 하락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낙폭이 큰 달이었다. 9개월 뒤 주가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해서 S&P500이 50% 넘게 올랐다. 내가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폭락하기 직전에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지만 아무도 폭락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다. 게다가 시장에서 빠져나와 폭락을 피한다고 해도 다음 반등장 전에 다시 시장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 확실한 시나리오가 있다. 우리가 1994년 7월 1일 주식에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년 동안 묻어두었다면 10만 달러는 34만 1722달러로 불어났다. 그러나 그 기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30일 동안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어도 10만 달러는 겨우 15만 3792달러가 되었다. 시장에 계속 눌러앉았다면 2배가 넘는 보상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폭락을 하면 항상 후회를 하잖아요. 아 고점에서 팔았어야지 되는데 아 왜 내가 멍청하게 주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손실을 얻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점에서 운이 좋아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반등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상승폭의 수익률을 얻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더 적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거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신은 정말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샀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 종목의 수익률조차 자신의 투자 수익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크게 성공한 투자자가 전에 말했듯이 약세론이 항상 지성적으로 들린다. 아침 신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식을 내던질 그럴듯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월가의 영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라비 바트라의 저서 1990년 대공황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강세장이 사망했다는 기사는 1982년부터 수도 없이 되풀이 되었다. 그 이유는 이런 식이었다. 일본의 경제침체 중국 및 세계화의 무역격자 1994년 채권시장의 붕괴 1997년 신흥시장의 붕괴 지구온난화 오존층 고갈 디플레이션 이라크전쟁 소비자 부채 최근의 Y2K 새해 첫날이 지나자 Y2K는 최근 영화 고질라 이후 가장 과장된 공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이 고평가되었다가 몇 년 동안 약세론자들이 내세운 슬로건이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1989년 다우지수가 2600이었을 때도 주식이 너무 비싸 보였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992년 다우지수가 3000을 넘어설 때도 주식이 터무니없어 보였다. 다우지수 사천대에서도 반제론자들이 합창이 이어졌다. 언젠가 심각한 약세장이 다시 오겠지만 심지어 잔인한 40% 폭락 뒤에도 주가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주식을 던지라고 떠들던 시점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내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시장이 절대 고평가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강세장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근심은 그치는 법이 없다. 최근에는 생각하기 힘든 다양한 재난들에 대해 우리 방식으로 걱정했다. 제3차 세계대전 생물학적 암하겟돈 세계의 종말에 선과 악이 싸우는 대결전장 핵무기 유출 극지 만년설 융해 유성의 지구 충돌 등 한편 생각지도 못한 여러가지 이득도 있었다. 공산주의가 붕괴했고 미국 연방주의와 주정부가 흑자 예산을 달성했으며 1990년대 미국의 새 일자리 1700만 개가 창출되어 유명 대기업들이 감량 경영 여파를 메우고도 남았다. 감량 경영 때문에 해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혼란과 비탄을 겪었지만 대기업 근로자 수백만 명이 풀려나서 고속 성장하는 소기업의 흥미롭고 생산적인 일자리로 옮기게 되었다. 이 깜짝 놀랄 일자리 창출에 사람들은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반면 유럽은 여전히 만연한 실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유럽의 대기업들도 감량 경영을 했지만 유럽에는 틈새를 메워줄 소기업들이 부족하다. 유럽은 저축률도 미국보다 높고 시민들의 교육 수준도 높지만 실업률이 미국의 두 배가 넘는다. 경악할 만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유럽의 1990년 말 근로자 수가 10년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기본 스토리는 항상 단순하고 영원하다. 주식은 복권이 아니다. 모든 주식에는 기업이 붙어있다.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기업의 실적이 전보다 나빠지면 그 주식은 떨어진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 주식은 오른다.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 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익이 55배 증가했고 주식 시장은 60배 올랐다. 전쟁 4회, 침체 9회, 대통령 8명, 탄핵 1회에도 이런 성장을 바꾸지 못했다. 다음 표에는 1990년대 미국 주식 시장의 100대 종목에 포함되는 20개 회사의 이름이 나온다. 왼쪽 칸의 숫자는 투자 금액 기준 총수익 순위를 나타낸다. 100대 종목에 들어갔더라도 첨단 기술주들 헤릭스, 포트로닉스 즉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첨단 기술주들은 생략했는데 이는 일반인들도 발견하고 조사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종목들을 열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델 컴퓨터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델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델의 강력한 매출과 제품의 인기 상승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초기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무려 889루타를 만들 수 있었다. 처음에 델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890만 달러가 되었다. 컴퓨터를 몰라도 델,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새로 나오는 컴퓨터에는 모두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이 유망함을 알 수 있었다. 생명공학자가 아니어도 암제니 연구소에서 베스트셀러 의약품 둘을 보유한 제약회사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찰스 슈압 이 회사의 성공도 못 봤을 리가 없다. 홈디포? 이 회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두 번째 10년에도 100대 기업에 들어갔다. 할리 데이빗슨 변호사, 의사, 치과 의사들이 때를 지어 주말마다 오토바이 떠돌이가 된다는 사실은 할리 데이빗슨의 엄청난 뉴스였다. 로우스? 홈디포의 판박이다. 똑같은 일상 사업에서 괴물 주식이 둘이나 나올 줄 누가 예상했겠는가? 페이첵스? 도처의 소기업들이 페이첵스의 급여 업무를 떠넘기면서 두통을 없애고 있다. 아내 캐럴린이 가족의 재단 업무에 페이첵스를 이용했지만 나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 주식을 놓치고 말았다. 10년 동안 최고의 실적 일부는 이전 10년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식 소매업에서 나왔다. 갭, 베스트바이, 스테이플스, 달러 제너럴 모두 몇 배씩 뛰었으며 수백만 쇼핑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훌륭한 회사들이었다. 소형은행 둘이 목록에 포함된 것을 보면 은행업처럼 낡은 저성장 업종에서도 대박 종목이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다음 10년에 대해 나는 이렇게 권한다. 내일의 대박 종목을 계속 찾아라. 당신도 발견할 수 있다. 피터 린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기 투자에 대해서 할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길게는 얘기 안 하고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첫째는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거든요. 첫째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ROE 즉 자기자본 수익률이 좋고 그리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자신이 그 기업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들을 위하는 경영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배당금을 많이 주면 좋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할 때 자신이 직접 그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 적정 가치의 30에서 50% 싸게 사야 자신의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 손해를 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싸게 사야 되고 그렇게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를 했다면 이제는 그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냐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업의 뉴스를 계속 보고 그 기업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 그 분기 실적을 계속 쫓아가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업체나 뉴스에서 그 회사의 경영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그냥 어떤 주식을 사고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될 게 된 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주식이 폭락을 했을 때 이 주식이 폭락한 이유가 단기적인 외부 악재 때문에 폭락을 한 건지 아니면 그 기업이 진짜 성장성을 멈춰서 폭락을 한 건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지에서야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서 마냥 끝까지 보유하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리뷰를 마치려고 하고요. 제가 이 책이 좀 두꺼워서 시간 날 때마다 읽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정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리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리뷰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알람이 오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